자 3월에 무료 게임에 포트나이트 가 있길래 받아 봤습니다 근데 이게 유명한 게임이더라구요 저는 몰랐거든요 어 약간 배틀그라운드 해외판인 것 같아요 이게 패드로 하다 보니까 이게 쉽지가 않아요 다른 사람도 패드로 하나 키보드 마우스 로 하는 사람이 있으면 말이 안되는데 천지차이즈 키보드 마우스로 하는거랑 이거랑 그죠 패드로 하는거 잘하더라구요 사람들 쉐키들아 형 군대 갔다왔어 이 쉐키들아 디질랭 0점 연수 형이 잘하지 바로 그냥 바로 뛰어내릴 겁니다 바로 뛰어내려서 그냥 존나리 싸워야 돼 저기다 저 큰 말 보이죠 여기 요기 가면 한 4명 4 5명 정도 있을겁니다 바로 고 쉐키들아 가서 바로 총맞고 뛰어갈 거야 형 저 밑에 나보다 훨씬 빠르네 어떻게 저게 빨라 고 저 차를 기점으로 최후의 승자가 저 차를 타고 이동을 하겠군요 저는 요 사이드로 가겠습니다 요 작은집 무서우니깨 빨리 내려 야씨가 왜이렇게 느려 키보드 마우스 아니야 키보드 마우스 면은 경쟁이 안되지 쉐키들아 뭐야 이 쉐키야 연습상 되지만 점프를 해줘야 되는구나 잘 맞추죠 너 바로 꼬 이 쉐키들아 내려가는 것도 빨라 애들이 보면 고수도록 바로 꼬 바로 죽으면 바로 철권하러 갈거야 오케이 가져와 여기 더 쎈가 왜 왜 한발씩 나나 이 집 아까 갔었네 누구 있다 누구 있다 여기 어디에 갔었네 샷건으로 가까이서 그냥 뚝배기를 그냥 뭐여 저거 사람이 지은건데 여기 싸우나 가자 어디인데 아 여기가 갔구나 어디야 방금 싸웠었는데 일로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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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좋아 와 이거 짓는거 봐 템 먹을때 이렇게 짓고서 먹는구나 어렵다 한다고 저만큼 할 수 있을까 손놀림이 아우 포트나이트 어렵네요 재미는 있는 것 같은데 아니 패드로 이게 된다고 에이씨 철권하러 가 호주 샀는데 추천 구독 해주세요 구독